저기 바다 건너가 서산의 운도라는 섬인데요 바다 길이 열리는 게 모세의 다리를 제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다리에요 수도권에서 제부도하고 똑같은 건너가 보겠습니다 운도를 향해서 모세의 길이 열린 시간에 제가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물이 흥근히 젖어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운도인데 운두교 이거는 유두교인데 조만간 다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없어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도 인증 한번 하러 오세요 저도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물이 아직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바로 이제 물 빠져가지고 바다에 바다에 물이 잠긴다는 게 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게 따겟인가요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물이 이게 물에 다 완전히 잠긴다는 얘기인데 지금 만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물이 빠지니까 차량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맞습니다 물이 빠져있어요 상도가 너무 운치있고 좋아요 와..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추운, 오늘 엄청 추운 날인데 추위도 있을 만큼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정말. 혼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요. 혼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